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상월결사 인도술래단이 술래 17일 만에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한 영축산에 올랐습니다. 술래단은 이 자리에서 3년 동안 다진 상월결사의 원력을 한층 더 깊게 새겼습니다. 전국 사찰에서 어제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출가 열반제일 동안 초발심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조계사 대홍전에서 4부대중이 발심 수행장을 독송하며 정진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과 BTN불교TV가 티르키의 지진 피해 돕기 공동 모금 캠페인을 방송한 뒤 송금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BTN 출연세림과 진행자들도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BTN불교TV가 3월을 맞아 6가지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을 취재로 불법 유턴과 주련 이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화요일 BTN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보드가야에서 한국인도수교 50주년 기념 봉축법회를 봉행한 상월결사 인도술래단이 술래 17일 만에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한 영축산에 올랐습니다. 술래단은 이 자리에서 상월결사의 원력을 한층 더 깊게 새겼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지 보드가야를 떠나 다시 시골마을로 걸음을 옮긴 상월결사 인도술래단.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들른 학교에선 수많은 학생들의 환대가 쏟아지고 걷지 않았다면 결코 볼 수 없었을 작은 마을에선 부처님을 향한 주민들의 예경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길 위에서 시간을 보내길 17일째 현지시간 지난 25일 영산회상의 무대인 영축산에 올랐습니다. 전세계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이 모여드는 자리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한 그곳이 술래단의 참배로 가득 찼습니다. 선종의 3처 전심 가운데 하나인 염화미소의 현장이기도 한 영축산에서 술래단은 지난 3년여 동안 다져온 상월결사의 원력을 부처님 앞에 고했습니다. 대한민국 합결사 온세계 평화결사 80명에 달하는 술래단이 함께 자리에 앉기도 버거울 정도로 비좁은 공간에서 술래자들은 부처님의 핵심 법문을 되새겼습니다. 단지 방편으로 갖가지 길을 보여주었을 뿐이니 불자가 자기에 맞는 도를 행한다면 반드시 부처를 이루리라 평소 버스를 타고 다녔던 성지 술래와 달리 370km를 직접 걸어온 술래자들은 진지한 얼굴로 잠시나마 좌선에 들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뜻으로나마 동참한 수많은 불자들을 위해 추건문을 낭독하는 스님들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불자들이 진리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참 애쓰신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다양한 경전을 하나로 통합하며 제자들이 겪을 혼란을 예방하고자 했던 부처님의 뜻은 전세계 불자들이 일불 제자임을 다시 새기는 승화의 자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개멸연 윤딸맞이 생전기의 수제와 가사불사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통도사는 어제 경례설법전에서 조계종 종정예야 중봉 성파대종사와 주지 현문스님을 비롯해 2천여 명의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 2567년 생전예수제 및 가사불사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통도사는 4월 16일 생전예수제 회양 전까지 전 동국대 이사장 법산스님, 영축총림 율주 덕문스님이 출가제일의 의미를 담아 팔상도 중 도솔레 의상을 주제로 법문을 할 예정입니다. 종정예야는 입제법문에서 병이 오기 전 미리 예방을 통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듯 생전예수제도 그동안 지은 업보를 미리 닦고 여러가지 공덕을 쌓아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통도사는 이날 불자체육인 인재양석을 위해 경남 최고, 단거리부, 신의진 학생을 비롯한 5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담양군이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국제명상센터 건립 계획을 밝히며 조계종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병로 담양군수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현대인의 마음 안식을 위한 국제명상센터 건립 계획을 전하며 내년 예산 신청을 시작으로 지역 사찰과 연대 등 현안에 조계종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조계종도 종단 차원의 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거점 명상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며 담양군의 명상센터 건립 계획에 환영의 뜻을 전하고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담양군과 청소년 영어 입문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종로구 정문안 구청장도 배석회 명상문화보급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무등산 문빈정사가 트리키의 지진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문빈정사 주지 석장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산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트리키의 지진 피해 복구 기금 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석장스님은 트리키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여진까지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라며 한국불교계가 큰 힘이 되길 바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불교계는 어제부터 오는 3월 6일까지를 출가 열반제일 발심정진 주관으로 삼아 초발심을 되새기는데요. 조계사 대웅전에서 4부대중이 모여 발심수행장을 독송하며 수행정진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 사례명절 중 출가절과 열반절이 있는 이번 주 전국 사찰에서는 정진주관으로 삼아 수행각오를 새롭게 다집니다. 재가불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며 잊어버릴 수 있는 초발심의 각오를 떠올리고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는 어제 출가제일을 맞아 용인 대각사 회주 정호스님이 법석에 올라 연계에 대해 법문하며 모든 일의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출가를 대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부처님이 이 출가가 없었다면 불교는 없고 지금 여러분들과 저의 이런 만남도 없었을 것입니다. 석가문이 부처님은 고행의 수행길에 오른 지 6년 만에 깨달음을 얻고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정호스님은 석가문이 부처님이 왕자라는 부귀영화를 버리고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초발심의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상상해보라고 전했습니다. 정호스님은 이번 출가열반 정진주관 동안 출가에 담긴 내려놓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출가라는 말에는 우리를 얻고 매는 생로강사 우위 분해와 같은 온갖 것부터 벗어나 해방과 자유를 얻는다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떠난다는 말에는 부처님 가르침 바로 불교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호스님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일희일비 하지 말 것도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그 사람을 매일 봐야 하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스승이라고 설했습니다. 너무 우리가 하루하루의 성공과 실패, 좋고 싫음, 얻은 이름에 대해서 너무 호들갑 떨면서 밀어내기보다는 이게 자연의 승리라고 여기고 받아들이고 따르면 마음이 평홀해진다는... 출가열반제일 정진주간을 맞아 조계사에 모인 사부대중들은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된 불자로서 거듭나기 위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가 개미년 출가열반제일 특별 법회를 봉행하고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지난 25일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열린 특별 법회에는 관문사 부주지 개문스님과 교무도각스님, 규정국장 덕년스님, 부전선관스님 등이 동참했습니다. 이날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개문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출가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하며 세속적인 오욕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되찾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천태종의 주경야선 정진이 심출가를 위한 최고의 수행이라며 삶의 터전을 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출가하는 것이 주경야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고 있는 트리키의 시리아 지진이 발생한 지 20여일이 돼가면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 피해를 입은 면적이 우리나라 면적과 맞먹는 규모에서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교종 아름다운 동행은 BTN과 공동모금 캠페인 생방송에 이어 다음 달 말까지 모금을 이어갑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지난 6일 트리키의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이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계속되는 여진으로 사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자만 4만 6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이번 지진으로 트리키의 국민 약 100만명이 자동차에서 지내거나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진 공포 속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트리키의 국민들을 돕기 위한 한국 불자들의 온정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조교종 아름다운 동행과 트리키의 지진 피해 돕기 공동모금 캠페인을 3시간 연속 방송한 BTN 불교 TV로도 여전히 많은 불자들의 성금과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BTN 방송에 출연하는 스님들과 진행자들도 불자 시청자들에게 참담한 현실에 망연자실하고 있을 트리키의 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도를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리키와 시리아를 덮친 유례없는 강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국민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참담한 현실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네, 십시일반의 힘을 모아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위로의 기도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BTN 라디오 울림도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트리키의 지진 피해 돕기를 위한 모금에 나섰습니다. 트리스타로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은가은 양지원 씨는 삶의 터전을 잃은 형제의 나라 트리키의 국민들을 위한 정성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갑작스런 재난으로 가족을 잃고 생활의 터전조차 빼앗긴 형제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세요. 우리의 작은 참여가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새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모아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인 아름다운 동행은 정기와 수도조차 끊겨 난민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활동과 복구기금 마련을 위해 다음 달인 3월 31일까지 모금을 진행합니다. 천태종과 침각종, 관음종 등 불교계가 한 마음으로 70년 세월을 뛰어넘어 형제의 나라인 트리키의를 돕기 위한 자비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봄기운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3월을 맞아 BTN 불교TV가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보심을 주제로 한 6가지 프로그램을 이효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 자보심을 주제로 BTN 불교TV가 6가지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젊은 불자를 포용할 수 있는 사찰을 만들기 위해 청년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월 6일 첫 방송하는 불법 뉴턴은 청년불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현실적인 청년 포교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국내 죽음학 연구 선구자이자 종교학자인 전 이화여자대학교 최준식 교수가 명쾌한 강의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3월 8일 첫 방송하는 죽음에서 배우는 삶은 시청자들에게 지혜로운 죽음에 대한 화두를 던집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친숙한 이미지로 불교를 알리고 있는 남양주 성관사 주지 성진 스님이 자비도량참법을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했습니다. 3월 8일 첫 방송하는 남을 위해 기도하라 자비도량참법은 성진 스님과 함께 참회 발언하는 기도정진 시간을 선사합니다. 사찰 기둥마다 걸린 북글씨는 쉽게 볼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3월 14일 첫 방송하는 구구절절 주련 이야기는 무심히 지나치던 주련 속 부처님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환경운동, 사회공헌, 생명존중, 사찰음식 알리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정진하는 스님과 제과자들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3월 15일 첫 방송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은 묵묵히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사부대중을 소개하며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BTN불교TV 김지원 아나운서가 불심깊은 영남지역 사찰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3월 16일 첫 방송하는 김지원의 스님, 계십니까는 수행 정진하는 스님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사찰의 숨겨진 매력을 소개합니다. BTN불교TV가 야심차게 마련한 신규 프로그램은 3월부터 전국 케이블TV와 BTN앱,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BTN뉴스 이유진입니다.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가 지난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7대 회장으로 성주사 주지 법안스님을 선출했습니다. 현 회장 불지사 정인스님을 비롯한 회원사찰 주지스님들은 성주사 불모로에서 불기 256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결산과 감사결과보고, 예결산 등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참석 회원 스님들의 만장일치로 선출된 신임 회장 법안스님은 전통과 자부심이 넘치는 창원불자들의 구심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며 연합회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불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님들은 평생 연합회 발전에 헌신하다 지난해 12월 작고한 박수철 사무총장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동국대 부산총동창회가 지난 24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동국인의 밤 행사를 열고 신임 이육태 회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부울경 지역 동국인들의 구심으로 역할을 다해온 동국대 부산동창회가 개최한 이날 행사는 동문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회기 전달, 위촉장 수여, 취임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육태 회장은 부산 영남지역 3만여 동문들의 경제인 맵을 구축하고 분기별 동문모임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동국인의 자긍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서 해총대종사, 문수사 지원스님, 박대신 총동창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축사를 전한 데 이어 주요 내빈들이 동문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도심 포교 100주년을 맞은 월정사 포교당 강릉 관음사가 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25일 관음사에서 열린 불교대학 입학식에서 22기 82명이 입학했으며 입학생들은 불교대학에서 배움으로 깨달음을 이루고 사회에 휘양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불교대학장 무주스님은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입학한 모든 학생들의 서원이 이뤄지길 바라며 배움의 기반을 바탕으로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릉 불교대학은 지난 2002년 개강을 시작으로 총 1,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불법평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령군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인 관용사 불교대학이 지난 25일 제5기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관용사 주지 정한스님은 졸업생 대표에게 졸업장과 부동품교증을 수여하며 졸업은 단순한 회양이 아니라 회소, 향대, 작은 것을 돌이켜 큰 것을 지향하는 의미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속에서도 63명이나 되는 졸업생을 배출한 것은 관용사 불자들의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졸업식은 불교대학 교수진으로 함께한 전해인사 강주 보윤스님, 삼성사 선원스님, 윤영애, 김철헌, 김장향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1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관용사 불교대학은 문광, 광호, 반산스님 등의 특강과 특화된 교리 수업으로 운영됩니다. 태구종 제주불교대학 총동창회가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제14대 고도형 총동창회장이 주임했습니다. 지난 24일 파라다이스 회관에서 열린 제주불교대학 총동창회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에는 중무원장 구함스님과 제13대 김군호, 제14대 고도형 회장 등 사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힘찬 시작을 알린 고도형 신임 회장은 부처님 가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총동창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무원장 구함스님은 활발한 신행포교 활동을 기대한다며 태고문화센터 건립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2월 넷째 주 주간 교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문화재청 700의총관리소가 의승군 재양시설 복원 계획이 없다고 밝혀 학계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조직개편과 포교 방향을 소개해드립니다. 700의총관리소가 700의총의 임진왜란 금산-청주 전투에서 전사한 의승 역사를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의승군 재양공간의 위치가 분명치 않다며 복원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황인규 동국대 역사학과 교수는 10개년 정비사업을 계획하면서도 역사 고증을 위한 학술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700의총관리소는 조헌의 700의병에만 역사를 한정하다 보니 하나의 기념관 내에서조차 역사 서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일부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부회장 제도를 도입해 기존 조직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부회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 사찰 청소년법회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그간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활동을 사찰 내에서 활성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월 넷째 주 주간 교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과 BTN불교TV가 함께하는 트리키의 지진 피해 돕기 모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월드머시코리아에서 천만 원을 보시해 주셨습니다. 산보의 여성불자회에서 108만 원을 보시해 주셨습니다. 인천정법사 신도일동이 101만 원을 해진스님, 대자비사, 대한불교 설회원, 재단법인 백성, 백찬주님, 장승규님께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강원도 봉덕사, 구미보천사, 창덕암불칠회 일동, 권상태님, 이정순님, 황정복님께서 각각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박영미, 백찬주, 정경애, 정운선님께서 각각 30만 원을 보시하셨습니다. 원호스님, 김순점, 김용숙, 김춘희, 박선은, 박정옥, 변영순, 붓다로드, 손병민, 안정근, 오정순, 우태순, 유필순, 이윤, 정경희, 최병도, 최태선님께서 각각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손말분님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 정성을 보내오셨습니다. 해인스님, 강옥수님 외, 많은 분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박선기님, 박선자님 외, 많은 분들이 보시해 주셨습니다. 이지연, 이항문님 외, 많은 분들께서 10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최정원님, 오교길님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김형민, 김화자님 외, 많은 분들이 5만 원을 보시해 주셨습니다. 이복향, 이사망님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 정성을 보태주셨습니다. 이서인님, 강개혁님 외,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송인숙, 신계화, 신정남님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지우스님 외, 많은 사부대중께서 모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장국환님, 장복남님 외, 많은 불자께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배인숙님 외, 많은 분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